크기는 쉬운데 강해지거나 클 때는 쉬워, 이거야. 아 이거다! 안 보나 골라. 데스매치 해야지. 로딩이 오래 걸려. 봐봐. 여기 뭐. 얘를? 아니, 다른 것도 있는데 다른 거 사. 이것도 있잖아, C1. 그러면 C1. 나는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먹게 됐냐. 얘로 돈을 많이 모았어. 예, 그거잖아, 이거. 응. 여기서 하나 골라봐, 아무거나. 야, 좋아. 고래 상어는. 예. 예? 좋아. 좋긴 한데 고래 못 살아. 예, 예, 예. 예? 너무 느려. 예. 예? 답답해. 예. 예? 일찍 죽어. 피가 없어 많이. 뭐, 뭐라는 거야, 그러면? 얘 내가 좋은 게 있는 이거? 아니면 얘는 내가 얘 생각 중에는 이걸로 돈을 많이 벌었어, 이거. 이거. 아, 뭐 이게 뭘까? 상어? 어. 너무 큰데? 아빠, 얘 속도 빨라질 수도 있어. 이걸로 하면 되던데. 내가 이걸로 밖에 몰랐어. 이거? 앞으로 가면. 삐, 삐. 삐이 아니야. 근데. 아, 이거 눌러봐. 뭐야, 누르는 게 있네? 응. 아빠, 아빠, 아빠. 야, 뭐야, 뭐야. 이래서 안 좋다는 거야. 이 메가 상자, 이 녀석 근처에 나오기 때문에 안 좋아. 아빠. 그래도 내 생각엔 얘가 데리고 왔어. 야, 이거 너무 흔들려, 얘. 또 이걸로 할 거야. 백상을 해, 어떡해? 이게? 죽는다, 아빠. 몰라. 다른 거 해, 아빠. 야, 너무 느려, 얘. 왜 이렇게 느려? 내가 하는 거 볼게. 나 이거 안 할 건데. 이걸로 해줘, 이거. 얘 빨라? 어? 얘 좋지. 빠른 게 좀 나고. 노을인데, 걔는? 이래? 얘가 좀 빨라. 그냥 안 움직인데? 잡아. 빠르지, 나 얘 잡을 수 있다. 어디 갔지? 이 녀석, 약한 녀석이구만. 아, 뭐해, 왜? 물기가 어려워, 근데 이거. 잡았잖아. 이 녀석이구나. 뭐야, 왜 이렇게 아크잖아? 이게 약하다니까, 물이다니까. 얘 호로록 하는 키가 뭐였지? 아, 이거지? 호로록. 이것도 있다, 이것도. 아, 나 벌써 컸잖아. 못 먹는 거는 한번 씹어줘야 돼. 얘는 약간 쉬운 점이 있어. 빨라. 물기는 어려운데 빨라. 아, 이거 보이지? 이거 초록색. 이렇게 하면은 빠르게 다질 수가 있는데, 이거 이게 다 달잖아? 빠르게 못 가. 얘는 뭐야? 이걸로 한테 뭘로 쓰는 거야? 응? 이거는 몰라. 아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 이거 다 시프트다, 시프트. 아, 시프트? 근데 아빠,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얘네들은 다 이런 게 있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거 있으면 별로 얘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이것만 빼고. 이게 뭔지 알아? 아, 숨 쉬러 나가야 돼? 어, 한 번씩. 그래서 빠른 거야. 그래? 어. 새로 숨쉬니까. 물고기가 안 보여. 난 뭔지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쉽더라. 아빠, 얘네들 진짜 엄청 비싼 거잖아. 제대로 이겨? 에이, 잘못했어! 봐봐. 메갈로 눈 봤어. 아, 따가워. 아, 이게... 아, 이게... 이 삼겹살! 이 별것도 아닌지. 오래 씹어야지. 어, 얘네. 피가 많아. 피가 많지만, 공격력은 안 좋고, 때릴 수도 없지. 어, 잡았다. 안 움직였지. 안 움직이지. 잡은 거야. 근데 얘들은 살코기가 쎄. 잘 안 잘려. 아까 잡아봐, 저는. 아빠, 계속... 못 먹는 거 잘라야 된다니까, 이렇게. 얘는 못된 녀석이야. 잡으면 계속 와. 머그, 계속해서. 그래. 이따 먹어봐. 아! 봐봐, 벌써 5레벨이야. 이 못된 녀석은 빠 잡아야 돼. 아, 근데 얘가, 봐봐. 좋지? 응. 뭔데? 폐에 숨쉬기. 올라가야 돼? 어! 어, 빨리빨리! 어떻게 올라가? 좋아. 어떻게 해, 나? 뒤로. 이렇게. 아니, 잠깐만. 벌리고. 나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었어? 벌리고 뒤로 가? 아니, 아니! 앞으로 가야지, 뒤로! 아니, 왜 잡냐고 그걸! 왜 이러고 하는 건데? 아니! 야, 이렇게 하고 입을 벌리고 하면 탈출할 수 있어? 아니, 입을 벌리고 하는 거야? 입을 벌린 상태로 이렇게 나가야 돼? 아니, 입을 뒤로 가면 안 돼? 입을 벌린 상태로 나가야 돼. 알았어, 잠깐만. 자, 그러면 이제. 아빠, 잠깐만. 아빠, 잠깐만. 그래. 좋아, 그거 그 Rules 다 합 lows. 그래. 비즈를 녹화하고 있으니까 봐도 안돼. 어디에서 percept tadya. 그중 안에서 주의를 wonder they forgot to find two inch or short woman. 제가 한 번 메가로 저는 제가 여 berabertering. 이십 빼리 못해요. 계단 너라아아아아악!! 자, 소송한다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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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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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